안녕하세요. 석수호입니다. 키네마스터에서 글자의 색깔을 흑색, 검은색 외에는 다른 컬러로 노란색이라든가 붉은색이라든가 다른 컬러 색깔로 바꾸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글자가 흑색으로 검은색만 나오는 경우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제가 프로젝트를 한번 띄어 보겠습니다. 이게 프로젝트였죠. 이것을 띄어 보겠습니다.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이것을 터치하면 들어가겠죠. 터치해서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흰 바탕 화면에 글자를 이렇게 제가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글자를 타임라인에서 터치해서 지금 현재는 이 검은색이죠. 이것을 색깔을 바꿔 보겠습니다. 색깔을 바꾸려면 먼저 타임라인에서 이 글자 클립을 터치하죠. 선택을 한 다음에 이 글자 색깔을 바꾸는 이 메뉴 이리로 갑니다. 여기에서 이걸 터치하면 여러가지 색상도가 여기 나오죠. 색이 나오죠. 여기에서 제가 붉은색을 한번 터치해 보겠어요. 여기 붉은색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붉은색을 터치했어요. 그러면 이 색깔이 여기 보면 이렇게 붉은색이 선택되잖아요. 그래서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글자가 여기 글자가 붉은색이 되어야 되겠죠. 여기 보세요. 이 메뉴에서는 붉은색이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여기 와서 붉은색이 되어야 되는데 붉은색이 안 되고 여전히 검은색이죠. 이와 같은 문제가 키네마스터에서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씨 팡팡해서도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키네마스터의 글자색을 칼라로 변형을 시키는 방법은 여기서 설정으로 갑니다. 설정은 여러분들 다 가실 줄 알죠. 저는 이렇게 설정을 빼놨습니다. 설정으로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여러 가지 처음에 연결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죠.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접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접근성 그런데 제가 삼성 스마트폰을 쓰는데 여기는 접근성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다른 메뉴로 표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접근성을 터치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여기에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시면 시인성 향상이라는 게 있죠. 시인성 향상 아래쪽을 보면 자신이 갈맞게 크기 대비 색상을 빙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터치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고대비 글자를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대비 글자는 배경과 구분될 수 있도록 글자의 색상과 윤곽을 조절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고대비 글자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키네마스터에서 색깔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대비 글자를 터치를 해서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아래 보시면 고대비 키보드 있죠. 이거는 이렇게 설정해도 상관이 없더군요. 그 나머지가 그 다음에 저 위에 여기 고대비 테마 있죠. 여기에 대해서도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고대비 테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면 고대비 테마가 설정 안함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고대비 테마 1이 있고 고대비 테마 2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고대비 테마 1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고대비 테마 구매를 확인하고 다운로드 하라긴 나오죠. 그래서 그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면 리뷰가 사람들이 올린 리뷰가 굉장히 많아요. 모드보기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모드보기 터치하면 지금 현재 보시면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부정적인 글이 많고 간혹 긍정적인 댓글도 있더군요. 그래서 설치하고는 삭제가 안 된다는 투덜대는 그런 것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 결론은 이건 설치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고대비 테마 2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어떠냐 보겠어요. 고대비 테마 2 들어가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구매 전 확인상 이거 돈 주고 사야 되는가 보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다운로드가 있어요.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 보겠어요. 더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리뷰가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댓글이 달려있어요. 여기 모드보기 터치해 보겠습니다. 모드보기 터치하면 여기에도 여러 가지 불평하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아주 572개가 지금 댓글이 달려있네요. 그래서 거의 부정적인 내용이 많아요. 물론 긍정적인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 생각으로는 설치가 별로 재미 못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고대비 테마는 설정 안 함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고대비 고대비 글자 여기 자동은 핵심입니다. 이걸 설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설정을 하지 않고 다시 키네마스터로 가볼게요. 다시 키네마스터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보여드린 프로젝트를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프로젝트로 들어오면 현재 색깔이 보세요. 빨갛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걸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걸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색상 여기 색상으로 한번 바꿔 보겠어요. 뭣히는지 볼게요. 여기서 지금 현재 빨간색 붉은색이잖아요. 여기서 색깔을 노란색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노란색을 터치할게요. 노란색을 터치해서 노란색을 바꿔고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세요. 노란색이 됐죠. 그리고 여기 색깔도 노란색이고 또 다른 색깔을 한번 바꿔 보겠어요. 블루로 바꿔 보겠습니다. 푸른색깔로 여기 푸른색깔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저장하고 나오니까 자, 여기다 보세요. 푸른색이 여기에 푸른색이 됐죠. 색상으로 일치하죠. 그래서 키네마스터에서 글자의 색깔을 컬러로 하도록 하려면 설정에 가서 고대비 글자라는 거 고대비 글자를 사용을 해제를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해제를 하면 이렇게 컬러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비 글자를 설정을 하면 이와 같이 키네마스터에서도 글자를 색깔을 넣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글씨 팡팡해서도 이게 검은색만 나옵니다. 설정에서 고대비 글자 설정한 사람은 그걸 해제해서 이렇게 컬러 색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상 목적 이와 함께 감사합니다.